양태빈 개정됐습니다. 네, 41년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던 어제보지않게 오늘 아침도 저녁 썼습니다. 서울 기온이 영하하시기 전 구독, 전주가 영하국 넘치기 전까지 쭉 떨어졌는데요. 다행히 오늘 낮 기온은 다시 기온이 이 문제를 드립니다. 당장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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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아! 오! amm 도 supers boat 이래야 아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